정부가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위해 120만 달러, 우리 돈 약 15억 원을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우크라이나 내 원전의 안전 확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인력 파견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상화를 돕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무기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시대아다니가 요청ком Butter 미래